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 정소영 회계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재무관리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연습 문제도 회계학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문제 다 풀어보시고 핵심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꼭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 문제들만 풀어드릴 거니까 반드시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꼭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 투자안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투자 규모 또는 현금 흐름의 형태가 크게 다를 경우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MPV법과 IRR법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투자안에서는 항상 같은 결론을 도출을 하고요. 3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같은 결론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크게 다르거나 현금 흐름의 양태가 크게 다르다면 가끔 이렇게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죠.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투자안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 달라져 투자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얼핏 보면 틀린 지문 같아요.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든 정액법으로 하든 현금 흐름과는 관련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꼭 까먹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로 인한 법인세 절세 효과입니다. 감가상각 자체는 투자안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감가상각 방법을 어떤 것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법인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 결국 달라지고 투자안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3번 자본비용이 양의 값인 경우 할인해수기간이 해수기간보다 짧다. 할인해수기간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해수기간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자본비용이 양이라면 결국 할인한 값은 실제 명목 금액보다 작을 것이기 때문에 해수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투자안의 말기의 현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안의 MPV가 자본비용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맞는 내용이죠. 10년 뒤, 20년 뒤 투자안의 말기가 투자안의 말기가 길어지거나 투자안의 말기의 현금 유입이 집중되어 있을수록 자본비용 할인될 때 더 크게 움직이겠죠. 4번 맞는 지문이고요. 5번, MPV법과 IRR법의 평가 결과가 상반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차이 때문이다. 맞는 지문이죠. MPV법의 경우에는 주주의 요구 수익률로 자본비용으로 재투자가 됨을 가정하지만 IRR법은 재투자 수익률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가 됨을 가정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재무관리의 목표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 다툼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존재한다. 맞죠? 주주와 경영자 간 다툼 발생할 수 있고요. 2번, 주주와 채권자 간에도 이해 다툼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비효율적이라면 이러한 비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적절한 투자지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원배분의 왜곡과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죠. 정말 투자되어야 할 돈이 들어가야 할 곳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나쁜 기업의 돈이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요. 4번, 특정 기업의 가치 극대화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외부 불경제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회사의 가치 극대화가 무조건 사회 전체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 전문 경영자를 고용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아니죠. 전문 경영자의 장점 굉장히 많지만 전문 경영자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최소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해수기관법, 회계적 이익률법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보시면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신다면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꼭 다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일반적으로 경제성 평가 방법 중 수년제 가치법을 가장 우월하다고 본다. 다음 중 그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자본비용이 기간별로 다르더라도 비교적 용이하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맞죠. 기간별로 다르더라도 1년차는 10%로 할인하고, 2년차는 12%로 할인하고, 3년차는 15%로 할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MPV법의 큰 장점이죠. 2번, 투자 중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맞죠. MPV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하는 너무 낙관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다. 맞고요. 3번, 투자 안에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하죠. 이건 IRR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기관법의 경우에는 투자 안에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MPV법은 투자 안에 모든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4번, 평가 결과값이 절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 A의 MPV와 B의 MPV 더해서 A와 B에 모두 투자했을 때의 MPV,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IRR법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 한다. 라는 굉장히 가치가산이 안 된다. 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 투자 안에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법이다. 정답 5번이네요. MPV법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MPV가 0보다 크면 우월하다고 보는 방법이죠. 이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건 투입 대비 산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을 보는 방법들, 내부 수익률법이나 수익성 지수법 등이 투자 안에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은 3가지 위험자산 A, B, C의 기대수익률과 표준 편차이다. 지배원리를 적용하였을 때 다음 중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투자자는 위험해피형을 가정한대요. A와 B, C, 3가지 위험자산이 있습니다. 맞냐? B의 표준 편차가 2%라면 어떻게 될까요? B는 A보다 기대수익률도 높은데 표준 편차까지 낮아요. 위험도 낮습니다. A가 B를 지배하나요? 아니죠. B가 A를 지배하게 됩니다. B를 선택해야겠죠. 니은, B의 표준 편차가 20%라면 20%라면 C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C는 B보다 기대수익률이 더 높은데 위험도 더 낮습니다. C가 B를 지배하겠네요. 니은은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을 볼게요. 디귿, B의 표준 편차가 10%라면 A, B, C 사이에는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B와 A를 비교해보면 B는 기대수익률이 더 높은 대신 위험도 더 높고요. C와 비교를 해보면 C는 B보다 기대수익률이 더 높은 대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어떤 자산을 선택할지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 투자자의 위험해피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디귿도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를 볼게요. 박서준은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박서준의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얼마인가? A, B, C 세 개의 자산이 있대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어떻게 푸는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골랐어요. 이거 구하려면 30%에 30% 비중 곱하고 10%에 20% 비중 곱하고 20%에 50% 비중 곱해서 간단히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21%가 나옵니다. 한번 꼭 계산해보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주식 A의 수익률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각각 10%, 20%이고 주식 B의 수익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 10%이다. 이 두 주식의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C의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에 관한 주장 중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어떤 주식 A와 B의 수익률과 표준편차가 주어졌어요. 이것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했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표준편은 어떻게 될까를 묻는 질문이에요. 단, 근데 여긴 단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매도가 가능하고 두 주식의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이래요.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완전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은 두 주식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면 완전히 위험을 없앨 수 있다는 내용이죠. 리을 볼게요. 포트폴리오 C의 분산이 0이 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위험을 없앨 수 있어요. 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기역, 니은, 디귿. 수익률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매도가 가능하대요.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건 결국 다른 자산을 빌려서 내가 100만원이 있어도 다른 자산을 공매하고 어떤 B자산을 공매해서 A자산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B자산을 공매를 통해서 돈이 생기면 그걸 A자산을 소유를 해서 A를 100%가 아닌 150%, 200%, 1000%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떠한 수익률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10%와 5%의 중간인 7%는 당연히 낼 수 있고요. 10%보다 더 높은 15% 당연히 수익률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 B를 공매해서 주식 A를 150% 보유한다면 포트폴리오 C의 수익률 평균은 15%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C의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5%도 될 수 있습니다. A를 공매해서 B를 더 많이 보유하면 수익률은 계속 낮아질 거고 그렇다면 수익률의 평균은 마이너스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공매가 가능하면 어떠한 수익률도 가능하다라는 걸 묻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기언, 니은, 디귿, 니은 모두 맞기 때문에 5번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